안녕하세요 인미라 영어강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음 비음에 해당하는 mma와 nna 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오늘은 p 와 q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 와 q 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 시간입니다 자 피읍은 우리말 피읍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안의 공기를 이렇게 터뜨려서 내는 파열음에 해당이 되구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 입니다 pan peak pocket police police 라는 단어가 있구요 자 이 피읍은 우리말 피읍과 비슷하고 이 팬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p e n 이 있고 p 는 파 e 는 에 n은 나 pan pan 우리 볼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팬 할 때 e 가 있기 때문에 아래턱을 내리지 않지만 후라이판에 해당이 되는 건 p a n 이기 때문에 a e 그래서 pan pan 이러면 후라이판이 되고 pan pan 볼펜이 됩니다 피아노 해당이 되는 단어로 p i a n o 가 있구요 p 가 파 e 가 이 a 가 에 에 에 는 단어 끝에 오는 오우 그래서 피에노 피에노 자 우리 컵 이라는 단어로는 cup 가 있는데 이때 컵은 우리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보면 그 컵에는 손재비가 있죠 손잡이가 있고 예쁘게 이렇게 빚어진 잔을 cup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 는 cup u 는 a p 는 파 cup cup 뜨거운 커피와 차를 마시고 손잡이가 있는 예쁜 잔을 cup cup 손뼉치다 라는 뜻으로 c l a p 가 있습니다 c 가 크 l 이 르 지만 그죠 l 앞에 자음이 있으면 l 이 두 번 소리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소리나는 l 은 앞에 있는 그 받침으로 들어가고 d l 은 d 음절의 초성 으로 그래서 c l 은 클르 a 가 에 에 p 가 파 clap clap 손뼉치다 박수 치다 자 이제 p 가 들어간 단어를 볼 텐데 우리가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으로 p a y 가 있습니다 p 는 a e 소리가 납니다 a e 소리가 나요 a y 그리고 a i 는 a e 소리가 나요 이 이승모엄도 우리가 이제 파닉스 마지막 과에 한번 제가 총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딱 정리할 때 더 외우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a y a e 는 a e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pay pay 돼지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p r g 가 있구요 p 는 파 i 는 e g 는 가 pig pig 공원 이라는 단어의 영어 알파벳으로는 p a r k 가 있구요 p 가 파 a r 은 r 길게 k 가 k 그래서 park park 자 머리핀에 해당되는 단어로 p i n p 가 파 i 가 이 n 은 나 그래서 핀 핀 지불하다 pay 돼지 픽 공원 park 머리핀 pin 이 있구요 자 수영장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p o o l 이 있는데 p 가 파 o o 는 그죠 우 길게 그리고 l 은 라 라 그래서 pull 수영장 밀다 라는 뜻으로 p u sh 가 있습니다 p 가 파 u 가 여기서 우 소리가 나구요 sh 는 이중자음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입을 앞을 쭉 내밀고 sh sh 소리가 나요 그래서 push push 밀다가 push 당기는 건 pull pull p u l l pull 당기다 push 밀다 애완동물로는 pet 가 있구요 p 가 파 e 가 e 가 에э t 가 t 팟 팟 팟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진 강어로 d e e p t 가 더 e 는 이 길게 그리고 p 가 팟 deep deep 수영장 pull 밀다 push 애완동물 pet 깊은 deep 두번째 자음 q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는 우리말 쿠 쿠 소리가 나구요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고 쿠 쿠 하나의 소리처럼 발음하면 되는데 이 q라는 알파벳 때는 u 라는 알파벳만 오는 조합을 갖게 되요 그래서 q,u 가 합쳐져서 쿠 쿠 무송음이고 q든 항상 유가 옵니다 q,u 가 합쳐져서 쿠 쿠 퀸 퀘스천 콰이엇 퀴즈 소리가 납니다 하나씩 조합을 좀 볼게요 조용한 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 Q-U-I-E-T 그죠? Q-U가 쿠 I는 이때 I 소리가 나고요 E가 어 T가 T가 돼요 I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ID에 있는 E가 여기서는 어 소리가 줄어들고요 T가 T quiet quiet 누비 입을 해당이 되는 단어로 Q-U-I-L-T가 있고요 Q-U는 Q Q I가 E L은 LA T가 T 그래서 quilt quilt 자 매출하기 라는 뜻으로 Q-U-I-A I-L이 있는데 Q-U가 Q 그죠? AI가 A-E AI와 A-Y는 A-E 소리가 나고 L은 LA 그래서 Quail 퀴즈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Q-U-I-Z가 있습니다 Q-U가 Q I가 E G가 Z 퀴즈 퀴즈 자 이제 더 많은 단어를 알아볼 텐데 빠른 빨리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Q-U-I-C-K가 있고요 Q-U가 구 I가 E C-K은 카우 구익 구익 여왕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Ku-U-E-E-N이 있고요 q 가 q 이 이는 그렇죠 이 길게 n 은 나 queen 그만두다 라는 뜻으로 q u i t q 가 q i 가 이 t 가 t 그래서 quit quit with 꽤 아주 라는 뜻으로 q u i t e 가 있습니다 q 가 q i 뒤에 자음 이가 나오네요 t 라는 자음 이니까 i 가 i t 가 t 그래서 quiet quiet 이 되죠 이 quiet 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조용한 이라는 quiet quiet 의 차이점은 단어 끝에 알파벳이 quiet 조용한 이라는 단어는 et 로 끝나구요 꽤 아주 라는 quiet quiet 은 te 로 끝납니다 철저히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q u e s t i o n 이 있는데 q 가 q 그죠 e 가 s 가 s 가 되는데 덩어리를 외우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로 명사형을 나타내는 걸로 t i o n 이 오면 이 t i o n 은 천 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천 천 그래서 q s 천 그래서 question question 요청 요구라는 뜻으로 r e q u e s t 가 있는데 r 은 라 이때 이 는 이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는 강세를 받지 못해서 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 소리가 나고 q u 가 q e 가 에 이가 에 로 난다는 얘기는 요 이의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s 가 s t 가 t 그래서 request request 리퀘스트 액체라는 뜻으로 l i q u i d 가 있고요 l 은 라 i 가 e q u 가 q i 가 e d d 그래서 리퀘스트 액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e q u a l 이 있고요 이가 여기서는 이 길게 소리가 나고 qu가 쿵 그래서 a가 어 강세를 말지 못해서 어 l은 러 그래서 equal 이러면 평등한 뜻이 돼요 질문 question 요청 request 액체 리퀴드 평등한 equal 자 오늘은 피 라는 소리 피는 우리말 피에 소리가 나고요 입술을 붙였다고 입안에 공기를 폭발시켜서 내는 소리예요 파 파 그리고 q는 qd 라는 알파벳 조음만 오기 때문에 입을 앞으로 내밀고 쿠 쿠 소리가 납니다 좀 어려운 알파벳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좀 힘드시면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거에요 practice makes perfect 오늘도 고생하셨구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